진짜 좀 잘하던데? 탈아시안이던데? 정점은 진짜 허재인 것 같아요. 맞죠? 중고차를 팔았는데 지금까지 수천대를 팔았지만 엔진오일 갈아달라고 전하러 왔다고요? 특이하네 백쌤 꾹맞네요 그 아는 그 저 정비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. 네 아무튼 뭐 하나의 고객이 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허재가 농구 허재 김영만 하승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강백호 강백호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다 나오겠네 또 송태섭도 나오겠네 강태풍도 나오겠네 저는 근데 KCC의 전태풍 선수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전태풍이라면서 뭐지? 라면서 잘하네 그 사람 전태풍 드리블 되게 화려하잖아요 좀 어 라이트닝매키님 예 우지원을 마지막으로 채팅을 하시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거나 아 우리나라 그 저 그 귀한 그 외국인이야 어 뭐야 왜이렇게 빨라 싸우러 날리네 이 둘 다 오드론 아니야 이거? 이거 어떻게 박어? 이 둘 다 오드론 아니야 이거? 뭐야 이거 어떻게 박지? 뭐지? 이거 구두론인가요? 물어나보자 뭐야 왜이렇게 빨라 저글링이 왜이렇게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네 오씨 어이겁네 캐론까지만 지켜주세요 어 진짜 빠른데 뭐지? 이거 구두론 아니죠? 어 오드론 아니야 이거? 어 무섭네 아 얘가 이게 내 노스포린 쓰레처를 입어보고 내가 조금 초반은 아니겠지 했는데 오 잔인하다 자 이제 오해 질러 빼도 됩니다 오해 질러 빼도 돼 진짜 빠르다 근데 근데 저렇게 보니깐 못막겠다 선포트 아니면은 저거는 못막을거 같애 질럿이 안나오는데 뭐 그때 그 타이밍에 아 욱하네 나 이왕 되진 김에 난 견제준비나 해야되겠다 나 유황 되진 김에 난 견제준비나 해야되겠다 왜 그래 나한테 계속 왜 그래 나한테 계속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셋이는 아주 가난하다 말이죠 아주 무시드라네 빠르다 아 와 근데 막히면 바로 영롯인데 아 막힐거 같애 아 아 나 이거 포즈가 또 날라갔네 흠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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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테 영롯이 올 듯 이거는 진짜 이 100%다 이거 이거 아 이럴때 캐론 진짜 늦게 완성되더라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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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라 이거 큰일났네 내가 불안해했던게 그 7시 러시였어 역시 아 호라박음 역시 나한테 오는것 같애 그냥 피자 그럼 피자 어 살 순있어 되게 고통받아서 그렇지 살 순있어 어 셔틀 타고 도망가야되겠네 자 신경쓰지 마시고 플레이하세요 아 아 이거 어클 됐다 됐다 됐 난 딱 힘을 신경 안써도돼 부상가면 돼 됐다 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를 엘리 시킬려 그러나? 잘하네 아 잘하는데? 아 열 네 네 문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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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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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으러 가는거네요 죽으러 가는거네 죽으러 가는거 마일스톰 해 마락 없나 나이스 아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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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 이겼다 1입구 아 근데 좀 불안한게 지금 병력이 필요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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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꾸런? 참 잘 뺀다 으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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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세어 리버같은거 하면 될 것 같은데. 여기 이제 나의 집이야. 오랜지 죄송한데... 1200개만... 깔아주시겠어요? 1200개정도 깔려있어야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애. 그거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. 조심해야지. 배그요? 배그? 저는 배그랑은 저 그렇게... 그... 관련이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... 그렇게 크게 뭐... 그거만... 엣 crit 그거만 사용하는 것 같다. 어이구... 숨통은 조금 트여... 어? 어? 시비 조금만 어휴 좀 나 좀 가만 놔두어 좀 내 꿈까지 나오겠다 얘 하나 파란색은 어? 파란색은 진짜 저희 저 꿈까지 나올 기세네 밀고 있다 밀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짜증나야지 엘리식 했어야 되는데 아 배그 아 근데 그 요즘 트렌드에 약간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그 이제 방송을 좀 주로 보시다가 아 이제 뭐 게임은 잘 안하시고 그냥 저 스타를 조금 좋아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은 또 제 방송은 또 꾸준하게 봐주시고 그렇지 그렇죠 뭐 어차피 어차피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망하고 부활하는 게 재밌다고요? 저는 재미없거든요 어 어 아 방금 근데 진짜 셔틀 한 마리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근데 진짜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케랑이 하아 정말 왜 그러냐 진짜 아 거기다 포크했다 근데 애나 하고는 저 문 땡겨 저... 뭐? 저런 캐릭터들이 있지? 도망가는데 다시 이렇게 크는 것도 좀 재밌게 하겠다, 그쵸? 와 미드랄바, 징그럽다 괜찮아, 나 리버가 불 나오니까 가스가 오히려 더 안 모이는 것 같아 방구뿅 아빵 아빠가 이겼다 아빠가 이겼다 축하합니다 아 진짜 그 저 아들 아들들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, 그쵸? 아빠가 이겼다 school 스레 MINQ 걷 네드네요 Q. 고고O 사 spect работы suk 60분에 를껴있네 ㅡ 아 쪼금 있어요? 박스 안되는데 아 지금 안들고 있네 있네 폭수야 흐흐 흐흐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팀의 불안요소는 나였어 감사합니다 왜 안나가지? 흐흐 폭시월하다 뭔가 쳐주니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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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우 좋았으 초반에 근데 잠깐 빌드 한번 보자 아 내가 그때 구두론 아니었던거 같은데 구두론이면 좀 충격일거 같은데 구두론 저글링 아니었겠지 그죠? 구두론이었으면 좀 충격이었을거 같애 그만큼 내 질럿이 느리단 얘기니까 아 구두론일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포..포토를 짓고 쓰읍 할까도 생각중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이씨 오드론이네 아 두리가 오드론이었네 아 그래 이러니까 더럽게 빠르지 그냥 아 진짜 빠르긴 빠르더라 저 오드론 저글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엄청 빨랐어요 구두론이면은 칠럿이 나오거든요 아뇨 exchanges 감사합니다.